그 때여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을 헐어 나갔다 하되 그때여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을 헐어 나갔다 하되 어찌 그럴 리가 있겄느냐 내 행차 배행시에 육방 관속들이 오리정 3도 내거리에 늘어서 있는디 체면 있는 춘향이가 퍼버리고 앉아 울 수가 없지 꼼짝 달상 못하고 저희 집 담장 안에서 이별을 허는디 와동 부위에 자리러 갈며 좋아 아이고 여보 도련님 이 왕에 가실테면 술이 날 잡수시오 술 한잔을 부어 들고 온군 행진 일배해주고 혼돈이 권울사람 뒷쓰금며 일조 허리 되겠으니 이 술 한잔을 잡수시오 환영을 시작 환영을 가시다가 강수청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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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경 영양 강수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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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남정을 저 이기 부디 평안이 이히 누가 그렇게 해서 이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다 깨져 부딘 평안이 부딘 평안이 부딘 평안이 행차 먹고 가야 돼 행차 이렇게 해서 잘 해갖고 오시오 겁나게 이쁘겄어 많이 좋아졌구만 금방 또 한 번 더 잘할 것 같으면 잘하셨어 어서 억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자 고맙다 실제